황글이의 TV RPG와 전략을 융합한 일렉스의 매직러쉬 히어로즈를 이제는 네이버 앱스토어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직러쉬 히어로즈는 핑거 스킬 시스템과 전략, 컨트롤의 결합을 내세워 섬세하면서도 짜릿한 전투 액션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전략 RPG인데요. 그동안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다 이번에는 네이버 앱스토어까지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최근 홍보모델로 배우 황정음을 발탁하여 특별한 게임의 재미를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는데요. 한편 매직러쉬 히어로즈 관계자는 네이버 앱스토어 출시를 완료하면서 더욱 많은 의자분들께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며 최상의 만족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출시 소감을 밝혔습니다. 매직러쉬 히어로즈는 이번 네이버 앱스토어 출시를 기념해 오는 1월 28일까지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